마띠아의 전통. 마띠아 보금. 마띠아 보금으로도 알려진 마띠아의 전통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제공한 몇 가지 인용문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스트로마타 2.9.45.4. 그러나 이것의 시작은 플라토니 시어트터스에서 말한 것처럼, 마띠아가 트레디션스에서 말했듯이, 현재의 놀라십시오, 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을 넘어 사물에 대한 지식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 설정하면서 사물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스트로마타 3.4.26.3. 마띠아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육체와 싸우고, 육체를 오용하면서 훈련되지 않은 쾌락으로서 육체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지식을 통해 영혼을 키우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스트로마타 4.6.35.2. 세리장 마디아라하는 사케오가 주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여 그와 함께 하신다함을 듣고 이르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자산으로 들이게 싸우며, 어떤 식으로든 누구에게서 돈을 갈취하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에 구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인자가 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느니라, 하시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스트로마타 7.13.82.2. 전통에 나오는 사도 마띠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택하신 자의 이웃이 죄를 범하면, 택하신 자도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그 이웃이 그의 생명을 두려워하였으리라. 그리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